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급필터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건을 작성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조건은 A22부터 A23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저희는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임의로 필드명 작성을 했고요. 다음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지역이 노로 시작하면서, 뭐 뭐 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앤드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지역이 노로 시작한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야 되겠죠.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지역에 가서, D3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노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노로 시작하면서, 3월에 구매 실적이, 3월에 있는 구매 실적을 H3셀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만이라고 입력합니다. 8만 해당된 숫자를 0을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신표. 8만 이상, 10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H3을 선택하시고요. 작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하이면서, 구매 실적 합계가, 구매 실적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메시지가 떴던 이유는 제가 신표를 입력하지 않고 작성하려고 해서 메시지가 떴고요. 10만 이하라는 조건 뒤에다 신표 입력하고, 다시 구매 실적 합계가, 전체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과는 그냥 크다라고만 작성하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고만 작성하시고, 평균 값보다, 평균에 해당한 값을 함수를 통해서 구합니다.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구매 실적 합계 영역을 선택하고, 구매 실적 합계는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F산 눌러서 절대참조,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맨 끝에는 End에 대한 가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No로 시작하면서, 3월 구매 실적이 8만 이상, 10만 이하라고 주시고, 구매 실적 합계가 전체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이름과 성별과 지역, 그 다음 구매 실적 합계 4개의 필드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결과를 추출할 위치는 A27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조건범위 A22부터 A23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7부터 D2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름부터 구매 실적 합계까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3부터 I20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최종 주문일의 연도가 2026년이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등호 입력하시고요. 5열 함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도를 추출한 값이 2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는데, 223에 있는 데이터 선택하고요. 223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2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 값이 2026 이라고 입력합니다. 심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시 최종 주문이 있는 22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2열을 고정하시고, 그 값이 5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래서 2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26 이라고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월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5월에 해당한 데이터,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누르셔서, 굵은 기울인 골에, 그 다음 글골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 표시가 되면, 연러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5월에 해당한 데이터, 아니면 5월달 데이터가 아닌다면,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A2부터 I2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2부터 I20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의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시오. 용지 방향에 가셔서,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인쇄될 내용에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백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의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셔서,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머리끌 바닥글에 가셔서, 매 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구역에 커서를 갖다 놓고,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신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셔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지 번호 숫자 뒤에, 한글로 페이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파일에 가셔서 인쇄 확인하셨고요. 가로로 오른쪽 하단의 페이지 번호, 정 가운데 인쇄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 1의 부서별 성실 책임의 평균을, 표 2의 부서별 평균에다가, K4부터 K7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 값을 내림하여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verage if 한번 사용할까요? average if 함수는, 함수 삽입을 누르셨을 때, 첫 번째, range, 조건을 찾을 범위의 range입니다. 조건은, 부서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부서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다음은 조건은, 갈리부라고, 부서가 입력된 J4를 선택하시고, 다음 세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는, 성실 책임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내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서식에 잠깐 궁금한 게, 네, 따로 서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내림에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값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한 값이, 평균 값이, 소수 이하 여러 자리가 표시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무 수행에 100분위 점수를 구하여, 표 3에 K11부터 K13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 구한 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는데, n% 연산자가 아니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 함수를 이용해서, 직무 수행의 점수와, 100분위 수에 해당한 값을, 점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11에다가 서서를 갖다 놓고요. 형식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값을 구하신 다음에 심표, 우리는 구한 값 뒤에다가, 숫자 뒤에 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점자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텍스트 함수가, 숫자 뒤에 점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지에서 0일 경우에 0점이라고 표시해라, 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0점이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샵점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직무 수행의 100분위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텍스트 안쪽에, 값이라는 영역에다가, 함수를 작성할 건데요. 함수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inc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어레이, 범위가, 숫자가 입력된 범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직무 수행 점수를 가지고요. 수식을 복사할 겁니다.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T4부터 D26의 영역은, 똑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 해당된 값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J11셀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고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0.inc 함수에 대해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된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표 1에, 2의 판단을 참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4에, 점수 대 분포도를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어, 리피트와 썸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2의 판단에 가서, 2의 판단에 가서, 우리는, 어, 0을 초과하고 60 이하, 60을 초과하고, 어, 70 이하 해당된 데이터에, 음, 빈도수를 구한 다음에,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요. 어,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작성해서 가겠습니다. L1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리피트 함수는, 어떤 텍스를 반복을 해줍니다. 텍스는, 큰떡편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 해당된 모양의 특수 문자를 찾으시고, 신표,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하겠다라고, 음, 반복할 수를,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빈도수를 구합니다. 어, 썸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다. 가로 열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음, 우리는 이해판단에 대한 데이터니까, 이해판단에 데이터가 있는, E4부터 E26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가라고 입력된, 크다라고 입력하고요. J17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두 번째 조건도, 이해판단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60이라고 입력된, K17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IF 함수에 1이란 값을 넣어주시면, 두 개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숫자 1이란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1의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구한 값만큼, 리피트 함수에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를, 끝에 세 번을 닫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IF에 대한 가로, 두 번째는 SUM에 대한 가로, 세 번째는 리피트에 대한 가로입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을 참조하여, 2의 판단 비율을 계산하여, 표 4에, M17부터 M21 영역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과 표 4를 사용하여, 빈도수를 2의 판단 전체 개수로 나눈 값을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빈도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COUNTA 함수를 통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서, 작성할 건데요. 일단, M17부터 M2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REQUENCY 함수라고, 배열 함수를 이용해서, 빈도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어레이, 우리는 이의 판단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에요.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는 거라서, 배열 함수, FREQUENCY 함수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굳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옆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 참조가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구간을 넣어주시는데, 구간은, 앞에 있는 값보다, 최대인, 그러니까, 최대값을 기준으로, 0부터 60 이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에 해당한, 0보다는 60이 최대값이죠. 60보다는 70이 최대값이고요. 두 개의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최대값의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괄호 닫고요. 슬래시, 전체 개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요. 카운트 함수 사용해도 되는데, 문제선 카운트 A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A를 사용하셔서, 전체 개수를, 전체 이해 판단에 대한 점수의 건이 몇 건인지를, 구하신 다음, 나눠서,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고요. 배열 함수, 배열 수식이니까,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이의 판단에 대한 비율 값을 구해서, 퍼센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나와 있는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이름은 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 그 다음 직무수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심표, 이해 판단 심표, 성실 책임 입력하시고, 심표, 절충 협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총점은 직무수행에 곱하기 0.2, 더하기 이해 판단 곱하기 0.3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건을 작성하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요. 직무수행의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이해 판단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성실 책임의 값이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절충 협조의 점수가 60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4개의 과목 중에 하나라도 60점보다 작다면 하나라도 60점이 작다면 FN 총점에다가는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FN 총점에다가는요. 직무수행 점수 값을 받았죠. 그 값에다 곱하기 0.2 하시고 0.2 더하기 2의 판단 점수를 받아서 곱하기 0.3 더하기 성실 책임의 값을 받아서 곱하기 0.2 더하기 절충 협조의 값을 받아서 곱하기 0.3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 계산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20, 30, 4 쭉 입력하셨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H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FX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 확인 버튼 눌러서 56점이 하나 있었네요. 60점보다 작은 데이터가 있어서 0점 처리가 됐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60점 미만 데이터가 없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사용해서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B5셀을 선택하시고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데이터 저장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인사 현황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사 현황 액세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플러스 누르셔서 모두 표시하신 다음에요. 필요하신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필터에 부서명이 있고요. 행의 직위가 있고요. 입사일자가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직무 수행과 직무 수행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하신 필드를 추가하셔서 다음을 누르시고 필터에서도 다음 정렬에서도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B5셀부터 표시하겠다. 라고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서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직위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입사일자를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고 직무 수행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입사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현재 월, 분기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월과 분기를 해제하시고 연도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직무 수행에 열합계 비율을 표시하는 열합계 비율 계산필드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무 수행을 한 번 더 갑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합계 직무 수행 2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5셀에서 더블클릭이나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을 선택하신 다음 전체 비율이라고 이름을 바꾸실 거고요. 전체 비율 갑표시 형식에 오셔서 현재 계산 없음을 열합계 비율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9라고 되어 있는데요. 밝게 9에 연한 파랑에 피버 스타일 밝게 9를 선택합니다.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 내용과 실습하셨던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I3부터 I11 영역을 선택한 다음 7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I3부터 I11 영역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수식에다가 우리는 7의 배수를 입력받겠다 라고 하시면 MOD란 함수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I3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7의 배수에 해당한 값으로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둘 수가 있고요. 설명 메시지 클릭하셔서 제목에다가 7배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 메시지 오셔서 7배수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하세요 아니네요. 아 설명 메시지에는 하시오고요. 하시오 이렇게 오타 없으셔야 돼요. 설명 메시지 노란색 메모 상자처럼 표시되어 있는 거에선 하시오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는 빨간색 중지가 아니라 I자 정보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제목을 배수 입력이라고 하시고 입력 표시하실 문구를 7배수로만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7배수로만 입력하세요. 네 이제 표시하셨다면 확인 그러면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까지 작성하셨고요.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 필터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밀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운영시간에서 운영시간에서 C2셀에서 우리는 10시 이후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0시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크거나 같음 선택하시고 10시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운영 시작 시간이 10시 이후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판매량 회색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오셔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을 선택합니다. 따로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가로축의 제목은 차트 요소에 오셔서 축 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고 가로축은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비 2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비 2셀을 선택하고 엔터 다시 세로 갑축은 축 제목에 오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신 다음 목표량이 있는 2 2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2 2셀을 선택하고 엔터 다시 세로 갑축 목표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에 오셔서 우리는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판매량 계열의 데이터 값을 표시하고 판매량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값을 표시해 주시고 다음 목표량 막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겹치기에다가 50 간격 너비에다가 100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 서식에서 채소값을 축 옵션에 오셔서 채소값을 200 기본 단위를 200으로 입력합니다. 차트 영역의 모서리를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에 우리는 채우기 밑 선에 테두리에 오셔서 둥근 모서리 그 다음 휴가에 가셔서 그림자에 미리 설정에 오프세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차트에 대한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문제와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매크로를 작성한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단추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F2부터 G3 영역에다가 단추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F2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G3 영역에 매크로 이름을 만족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만족도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D3부터 D2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다가 오른쪽 형식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 만족도가 9 이상이면 파랑색으로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크거나 같다 9라는 조건을 줍니다. 만족도가 9 이상이면 파랑색으로 특수문자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모양을 찾으시고 큰 따옴표 닫습니다. 숫자 앞에 특수문자를 표시하고요. 숫자를 표시할 건데 숫자는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00을 입력합니다. 다시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두 번째는 0이면 같습니까? 0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0이면 특수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 키 6번에 해당한 당구장 모양의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문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자는 빨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 첫 번째요. 9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는 특수문자 입력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0이란 조건에다가 0보다 크거나 0과 같습니까? 라고 하면 특수문자 표시하겠다 했고요. 세 번째 문자를 입력하시기 전에 나머지 9보다 작은 데이터들 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숫자 두자리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0을 입력하셔서 숫자는 두자리로 표시하시오. 9보다 작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문자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합니다. 문제 나와있는 사용자 지정 서식의 조건을 작성해 보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9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는 파랑색의 글로벌 모양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문자는 빨간색 나머지는 그냥 숫자 두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만족도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F5부터 G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B3부터 B2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아이콘 형식의 별 3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서식 스타일의 아이콘 집합에 가셔서 우리는 별 3개 아이콘을 찾습니다. 그 다음 첫번째 채워진 별은 숫자 90 이라고 되어 있구요. 두번째 별은 반이 채워진 별은 숫자 90 미만 조금전에 90 이란 조건을 줬기 때문에 90 미만 이란 조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구요. 80 이상 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나머지는 투명한 별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구요. 개발도구 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아이콘 언더바 별 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는 폼이 나오도록 하래요. 개발도구 디자인 디자인 모드 선택하고 인사 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 더블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인사 고가 입력 이라고 입력하고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 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는 폼을 초기화 하고자 합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인사 고가 입력 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보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구요. 개체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은 프로시저 에서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NB 부서 목록 에 콤보 상자 에 G5 부터 G9 영역 목록 설정 되도록 그러면 컨트롤 월의 이름은 CNB 부서라고 입력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row 소스 라고 입력합니다. 로우 소스 는 현재 G5 부터 G9 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 TXT 날짜 에는 현재 연도 와 현재 월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럼 TXT 날짜 에는 이열 암수 통해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한 다음 뒤에다가 연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연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먼스 암수 데이터 암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해당한 월을 추출하신 다음 N% 연산자 이용해서 월을 입력합니다. 네 폼 초기화 작업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인사고가 입력에 우리는 CNB 부서 TXT 성명 TXT 직무 점수 TXT 이해 점수 TXT 날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현재 엑셀 화면에 A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한 다음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6행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을 변수에 다가 기억을 할 건데요. 변수에 기억할 행의 위치를 그냥 한글로 행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 썼다 영문 썼다 입력하시기 번거로우시면 I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입력을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겠고요. I는 어떤 값을 기억할 거냐면 range A4셀에 A4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해보면 현재 데이터는 A4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서는요. 우리는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위치는 A6셀 입니다. 그러면 숫자 6이 되려면 2에다가 4를 도해야만 6이라는 행의 위치 값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A4셀을 기준으로 만약에 관리부가 없다면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이겠죠. 그런데 지금 두 개이니까 2라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그 다음 6에다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4를 했습니다. 다음은 셀즈 I, A열 숫자 1이라고 합니다. A열은 CNB 부서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2, 3, 4, 5 까지 입력하시면 I, 2는 B열이고요. I, 3은 C열이고요. I, 4는 D열이고요. I, 5는 2열입니다. 이름은 아까 폼에 가셨을 때 이름은 TXT 성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밸류는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세 번째는 TXT 직무 점수 그 다음에 TXT 이해 점수 다섯 번째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다섯 번째 평균값은 3과 4 C열과 D열에 입력된 값을 나누기 2 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세일즈 I, 3에 입력된 값과 세일즈 I, 4에 입력된 값을 일단 더하고요. 그 도안값을 전체로 묶어서 나누기 2 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어떤 형식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눌러줬던 걸 해제 하시고 인사 고가 입력 현황 을 클릭하면 현재 폼이 나왔고요. 부서에는 데이터 연결하셨던 관리부부터 총무부까지 그 다음에 성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점수 90점 입력하시고 등록버튼 누르시면 점수 평균까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